응 이미 키웠대 왔다 등장! 모델이 아니 졸라 웃기네 아니 무슨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 하자고 시작하자고 친구 일단 내 거 캐릭터에서 내 작 한 거 일단 먼저 보여주고 하자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코디가 약간 박질 스틸봉같이 만들어놨냐 형 메카닉은 원래 이게 코디 완성이야 아 북롤이야? 당연하지 우리 그 의식 좀 치러 가자 좀 이따가 물도 떠났어 내가 뒤에 여기다 이거 채워놓으면 되냐? 코레토 준비해놨다 내가 본인이 만든 것만 다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잠깐! 아이템 보실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피아 반지 와 이걸 만들었다고? 얼마 들었어요 이거? 100만원 들지 않았을까요? 100만원 쓰면 저렇게 띄워놓은구나 왜 난 안 뜨지? 마이링 와아아아 12129에 74 아니 이거 다 직장이야? 밑잠 만든 거 사가지고 아랫잠을 띄운 거야 저거 74를 그치 12성 22성을 내가 띄웠지 12129 7 4 16 다 만든 거야 내가 저거 다 만든 거라고 이거를?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와 진짜 사이코패스다 진짜 어떻게 띄우냐 이거를? 1299 7 1 12 이거 다 내가 띄운 거야 추억 빼고? 이것도 추억 빼고 내가 다 띄운 거야 22성까지 1299에 2 14 4 아니 아랫잠 뭐야 도대체가 아 무기는 뭐 40 49 1299 야 근데 데미지 쿠퍼 저건 좀 부럽다 801건 12성째로 샀고 1299에 7 12 5는 내가 띄웠어 하 진짜? 아니 12성만 사가지고 잠재만 네가 안 거였어? 미쳤네 진짜? 이것도 22성 사온 후 1299랑 54 4를 내가 띄웠어 이건 내가 다 만들었어 이것도 추억 있는 거 사가지고 1299를 또 띄운 거라고? 그치 밑에 짬은 놀랬던 게 애잠 바르잖아 그 바르잖에다 나온 거야? 바르잖에다 나온 거야 아니 씨 진단아 진짜 이거 내가 다 띄웠어 이건 진우꺼 22성 사가지고 윗잠 아랫잠에다 다 띄웠어 오글링은 코레트꺼 17성자에 사가지고 윗잠 아랫잠 22성에다 띄웠어 아 이거 코레트꺼야 원래? 어 코레트꺼라고 원래? 어 이건 진우꺼고 아 이건 진우꺼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그래 이거 크크 띄운 거 봤어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다 띄웠어 아니 1299를 왜케 잘 띄워해 미쳤나봐 망토도 내가 만들었고 79에 6퍼 와 잘다 너도 몇 개는 27퍼 쓰긴 쓰는구나 그래도 좀 봐야지 이제 와 아 저 뽕 조금 아쉽긴 하네 저거는 방? 아 씨 방무 낭낭하네 응 지금 주스탯이 응 야 너 레벨 조금만 올리면 그냥 오만이다 오만이 뭐야 이거 심뿌만 올려도 오만은 그냥 넘겠네 링크만 좀 넣어주면? 아니 뭐야 이것도 링크를 다 안 넣었던 거야? 야 잠깐만 너 심뿔 몇이야 심뿔 야 씨 870인데 지금 거의 오만이라고? 말도 안 돼 하나 야무지에 끼워줄게 응 오 이제 5만 500나무 말도 안 되게 띄운 거야 진짜 가성비 오죠? 아니 직장으로 누가 오만을 띄워 말도 안 돼 이거는 아 이거 보다가 내 캐릭터 보면은 좀 약간 냄새 많이 나는데 하하하하하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또 강한 하산 또 처음이네 아 제가 오늘 최초입니까? 네 오늘 최초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내가 응응 오늘의 운세 봐줄게 아 운세까지 봐야되는데? 운세까지 봐야지 어 나 오늘 좋은데? 과감한 결단이 운기를 상승시켜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 지저스 지금 재물은 지금 미쳤어 뚫고 나갔어 지금 아니 시X야 그냥 뚫었는데 그냥 아주? 재물은 뚫었어 지금 어둠이 거치고 햇살이 드는 형국입니다 나 햇살이야 내가 햇살 들게 내가 햇살인가 봐 불구하고 인내하고 진혜원 덕분에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이 생길 것입니다 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빨리 사당삼이자 이제 아이씨 아 이거 내가 가져온 거긴 한데 아이씨 가까이서 보여줘 이걸 가까이서 하하하하하하 이게 근데 토텔한테는 저를 두 번 해야 되나? 두 번 해야지 두 번 해야 되나?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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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향 그거 없어? 향? 향은 없지? 향은 향 있지 향 있어? 돌리는 거 알지 이거? 돌려 돌려도 돼 아 코레시니 형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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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트 및 하늘에서 형을 잘 봐주시거든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레트 지금 접촉했어? 코레트 지금 소고기 먹으러 갔어 소고기 먹으러 갔다고? 어 이 새끼 왜 갔어? 몰라 왜? 이 새끼 우리 통수치고 소고기 먹으러 갔어 갑자기? 어 우리 좀 약간 불안한 거 아니냐? 아냐요 자 일단은 오늘 어떤 걸 할 것이냐? 일단 냄새나는 아이템 한번 보고 가 진단 한번 합시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 이제 히어로한테 굉장히 좋은 크리티컬 확률과 크데미 증가하는 어빌에서 크악을 뽑지 않는 이상 이걸 좀 쓰고 있어야 돼요 아 아니 뭐? 아니 뭐예요 이거? 넘겨주세요 빨리 아니 심지어 업그레이드 덜 하셨네 공격력이 유니큰을 왜 띄우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인정? 받은 거 인정? 제가 산 게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오피야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가능해수가 3회인데 5호부터 했는 거 맞아 공격력이? 저거 아마 제가 이벤트에서 받은 놀궁 하나 하나 박았는 걸로 기억합니다 놀궁 하나 박혀있어요 이거? 네 도대체 왜?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황망도 안 하셨어요? 아 그쵸 그쵸 아마 황망 하나 있을 텐데 황망 하나 박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오늘 운세 한 번 실험해볼까요? 이거 성공하면 오늘 운세 안 좋은 거 왜냐면 뒤에 거 다 붙여야 되니까 아 오케이 액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운이 좋네요 어웨이크리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이 정도 인정 네 이거는 뭐 아 이것도 뭐 뭐 낭낭합니다 이것도 낭낭하겠네 아니 탈배 일단 추억 달달하고 996이면 형 996은 진짜 네 좀 쓰다가 네 좀 쓰다가 아 무기 와 무기는 좀 야무지네 01 추억에다가 보공 6퍼 달렸고요 윗잠재 일탈이죠 아 무기 야무지네요 심지어 가위에서 실패 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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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 아 그래도 그나마 66 이탈이지 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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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이긴 하네요 그래도 1탄 1탄 자 도미 1296 아 이거는 뭐 추억도 뭐 낭낭하고 나쁘지 않네 이거 네 22성까지 뛰었기 때문에 자 위에 뭐지 17성 96 추억이 추억이 좀 낭낭하게 하네 아 추억이 좀 낭낭하게 하네 이거는 직장해 하셔야겠네 근데 가위의 수를 보시면 3에 남았습니다 아 조금 애매한 차라리 팔고 다른 거 팔고 다른 거 팔고 다른 거 아 이건 뭐 이거 뭐죠 이거는? 넘겨주세요 빨리 아 이것도 솔직히 9090 진짜로 이건 누가 쓰나요 이거 도대체 아니 안 뜨는 걸 어떡합니까 아 아 워리하마 22성 아 이건 뭐 이건 그나마 좀 공격력 6까지 붙은 추억에 그러네요 가위의 수를 깔끔하고 자 밑에 거 팔고 새로 사시는 게 이거는 제가 새로 사려고 하는데 메모리 없어서 바지가 루나서버에 지금 바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써야죠 이거 좀 쓰고 이거 쓰나 버릴템 그렇죠 그렇죠 갖다 팔아야 될 거 헤어리아트 12구류 27폰만은 뭐 그래도 이거 나무잖아 나무잖아 밑에 잠재도 5위 정도면 뭐 이것도 이제 쓰다 버릴 거 그쵸 이것도 이제 추억이 좀 약간 앱솔렙스 얘네들이 추억이 조금 더 아쉬운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건 쓰기 딱 괜찮네 그냥 쌍크댐 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숄더도 뭐 쓰다 버리 쓰다 버리기 일단은 장부방 그래도 99에 와 이거 뭐야 야 귀엽지 않습니까 666 거의 유니크 유니크네 유니크 유니크 일탈 아니 666 첫 보네 와 666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심지어 20성까지 달아나가지고 오션 쪽으로 뭐 토드를 안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기면 됩니다 아니 극한의 가성비 세트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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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10에 05 야무치네 이거 이것도 야무치네 오 이거 또 뭐 그냥 준수 어 준수 자 이렇게 봤고요 오늘 이제 할 게 뭐냐 오늘 할 것이 뭐냐 2개의 점 파플마 22성 가기 그리고 위참 제가 어제 들고 왔습니다 와 이거는 윗잔만 딱 돌리면 되네 그렇죠 어제 딱 이제 경매장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아 요거는 돌릴만 하다 해가지고 딱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야무자 이거 추업이랑 밑에 것도 그냥 솔직히 레전더리 안 갈 거면은 444는 끝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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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코레트 존드가 응원할게 전화 받아 코레트 솔직히 받아야지 이거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코레트 나 지금 밖에 잠깐 나왔어 언제 들어오는 거야 나 한 20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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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20분이면 다 끼우잖아 그치 일단 빨리 천천히 와 빨리 오세요 자 일단 뭐 이거 죽은 흔적들이 많이 보이네요 불빛마 이거 불빛마가 반년 만에 나왔었는데 기가 막히게 터뜨려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었는데 기가 막히게 터뜨렸어요 아이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불빛마를 제물로 그때 이제 악해의 무기를 22성을 띄웠었죠 오늘 얼마나 준비해놨나요 요만큼 준비해놨습니다 야무지게 준비하셨네요 거의 한 340억 가량 저희 캐시샵 한번 가보시죠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거 또 부족하면 또 싸주려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야무지게 한번 가봅시다 야무지게 한번 가봅시다 예 저는 키보드하고 이제부터 마우스에 일체 손을 놔둘 거예요 당신에게 무덤을 맡길 겁니다 저는 강화에 국룰 같은 자리가 있어요 아.. 청탑 청탑 괜찮으신데 여기서 한번 깨지면 바로 이제 아르카드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봅시다 아 정말 나는 이 게임 부금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믿으시죠? 전 믿습니다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18성 계장 계장 17성 일단 보장이에요 17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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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20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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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성 흥 아괜찮아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조금 이제 액뎀했다 액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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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네 싹네 화풀마도 약간 좀 부끄러운 줄 알아 그치 그치 싸네 싸네 그래 그럼 아니 싸네 다 300원이나 싸지 근데 얘가 좀 약간 극악무도한 녀석인 게 좀 있으면 10개 더 들어보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